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드 역사강사 김종우입니다. 자 이제 6월 3일에 치렀던 평가원 6월 모의고사 시험 분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제가 캐스트에서도 말씀드리고 칼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앞으로 남은 나라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고생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점검하시는 그런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점검을 끝내고 나면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6월달 모의고사의 점수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주거나 그렇게 그대로 반영하진 않습니다. 숫자가 그대로 설명하지 않는다고요. 다만 어쨌든 중요한 시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왔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분석을 하신 뒤에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수험생활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길었죠? 한국사 총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어떠셨을까요? 한국사가 생각보다 조금은 난해하게 나왔던 걸로 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평가원에서 기존에 출제를 하고 있었던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한두 문제 빼고는 그래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 이제 수월하게 풀리는 그런 문제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봤던 시험을 보면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들은 이제 현장에서 수업을 했던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피드백을 주기도 했어요. 선생님 작년에 수능에서 이제 언론에서 한참 이제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서 괜히 좀 어렵게 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런 피드백도 받았는데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조금 이제 어렵게 느껴졌을 법한 그런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건 이제 문제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사료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게 점점 이제 수능이 어쨌든 사료를 제시하고 이것을 해석한 뒤에 이제 선택지를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료 해석 능력을 요구하고 있고요. 개념학습 유음에 따라서 체감 난이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사를 조금 꼼꼼하게 한번 정리를 해놓으신 분들은 6평이 조금 풀만하네. 이 정도였고 이제 나중에 미루고 미루고 미룬 다음에 나중에 나 나중에 할 거야 라고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뭐지? 약간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이제 잘 나오지 않던 주제미 키워드가 등장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정답률 그러니까 오답률 베스트 5 중에서 1위를 자랑하겠던 3번 문제가 아마도 그러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잘 나오지 않던 키워드라든가 그리고 잘 나오지 않던 그런 주제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게 보였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볼게요. 오답률 베스트 5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겠죠. 빠밤. 자 3번 문제. 진대법이 나왔어요. 고구려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어쨌든 국가 맞추기 문제는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신라를 물어보거나 백제를 물어보거나 하지 고구려 자체를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고구려를 물어보는 문제가 지금까지 기출문제 나왔던 가장 많은 주제는 그나마 많은 주제는 중국과 싸웠던 이야기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또는 고구려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백제가 수도를 변천하는 과정 뭐 이런 식인데 진대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조금 당황스러울 법 했습니다. 오답률 보세요. 정답률이 25%밖에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오답률 정답률은 전부 다 메가스터디 기준입니다. 75%의 사람들이 다 틀렸다. 다 틀렸습니다. 다음 18번 문제인데 7.4 남북 공동성명 문제가 나왔어요. 참 이 문제가 작년도 국평 문제에서 연표 문제로 한번 나왔었거든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때는 문제 유형이 연표였고 여기서는 그냥 선택지를 구성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물어보는 건 연표적 지식을 알고 있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많이 틀렸고 작년도 국평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길래 제가 이렇게 문제 나온 건 좀 심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나왔습니다. 아 이제 연표적인 지식을 물어보겠구나.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살짝만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 이제 후배들이 보는 한국사 문제는요.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어요. 2015 교육과정으로 이제 반영이 되면서 근현대사 비중이 늘어납니다. 4개 단원으로 축소 통합 통폐합이 되는데 여러분 후배들이 배우는 거 그래서 4개 단원 중에 이렇게 한 개 단원만 전근대사고 한 개 단원에서 조선 후기까지 다 배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단원이 뭐야? 흥선대원군 때부터 일제강점기 그리고 현대사까지 모두 다 근현대사입니다. 그럼 20문제의 비중을 볼 때 지금은 10문제 10문제로 전근대사 근현대사 나뉘는데 여러분의 후배들이 보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수능 이번 수능 말고요. 그 넘어가는 다음 수능에서는 이제 근현대사 비중이 올라간단 말이죠. 뭘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근현대사에서 시간의 흐름이라든가 연표적 지식을 물어보고 싶은 걸 선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도 9평 해설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7.4 안목공동설명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아 시간의 흐름은 기본이구나. 그리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이그 특사. 뭘로 나왔어요? 연표로 나왔죠. 물론 연표 문제가 그전에 안 나왔다는 건 아닌데 연표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조금 어려운 식으로 여러분들이 느낄 때 이렇게 느껴진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이제 바뀌는 교육과정을 미리미리 선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딱 너무 어려웠죠. 그러면 욕할 거 아닙니까? 평가원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이제 적응해라 라는 식으로 보여주는 걸로 볼 수 있겠다. 다음 신라 승려. 의상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의상을 고르는 문제였어요. 이게 신라의 불교 승려들입니다. 해서 이제 제시어를 가지고 신라의 의상을 고르는 문제였는데 이거는 조금 쉽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정답률이 반타작 정도 됐고요. 11번 가보개혁인데 이 가보개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가보개혁의 내용 자체를 막 외우라고 하진 않는데 1차, 2차, 3차 가보개혁을 구별하는 거는 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가보개혁이다라고 하는 정도 제가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답률 베스트 5라고 하는 이 5개 문항만 봐도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조금 기존에 있었던 평가원 문제 그냥 툭툭툭툭툭툭툭툭 이런 수준은 넘어섰구나.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대법과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개념 강의 때나 이럴 때나 한 번씩 얘기하지만 실제 압축특강의라는 데서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반성하겠습니다. 아, 하나하나 다 말해야 되겠구나. 그럼 강의가 길어지니까 좀 이렇게 압축하다 보니까 좀 중요도에서 뺀 것들이 이번에 나왔죠. 진대법 같은 경우는 대표적입니다. 이런 거는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쏟아낼 테니까 다 받아들이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근대사 10문제, 근현대사 10문제가 나왔어요. 이건 당연합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한국사가 개정되면 이게 한 대여섯 문제, 이게 한 13에서 15문제 나오겠죠. 이렇게 바뀔 겁니다. 자, 그럼 10문제, 10문제인데 자, 고대사라고 하는 게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 남북국시대까지라고 볼게요. 자, 신석기시대 문제 나왔습니다. 다음, 고구려 진대법 나왔고요. 신라, 승려, 의상을 물어보는 문제 세 문제가 나왔네요. 다음, 고려시대 세 문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태조, 광종, 성종, 공민왕 중에 한 명 중에 이제 광종이 나왔고 원간섭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권문세족 시기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원간섭기 자체를 물어봤다. 보통은 원간섭기를 제시하고 공민왕을 물어보는데 이번에는 원간섭기 자체를 물어보더라. 자, 거란과 여진이라고 하는 대외관계사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사이식인 문제라든가 연표적인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이때는 각각의 민족들, 거란족, 여진족을 골라내는 문제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세 문제 나왔고요. 자, 조선시대입니다. 대동법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게 네 문제가 나오거든요. 일단 한번 봅시다. 공납의 폐단. 그래서 이제 박납의 폐단이죠. 그래서 대동법을 고르는 문제였고 병자호란, 전쟁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조선의 서원을 물어봤고 그리고 영조에 대한 업적이 나왔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내 문제에 대해 뭐가 빠졌어? 조선 전기의 왕대 업적 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그렇게 강조했죠?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아, 왜냐하면 태조 이성계부터 태종, 이방원, 세종, 성, 세조, 성종 다섯 명 중에 한 명 무조건 나온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공약도 걸었죠? 삭발 그 팬티빠랑 충 안 나왔네? 수능에서 안 나왔어요, 이번에. 안 나왔습니다. 반성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4문제가 나오면 조선 전기의 왕들이 없죠? 대외관계사 조선 후기의 세도정치 또는 영정조 그리고 조선 후기의 경제사회 문화 보통은 이렇게 4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보통입니다. 근데 이번 평권에서는 앞에 있었던 조선 전기의 왕들이 안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이제 총평이나 이런 게 댓글도 달 수 있나? 요즘에 달 수 있나요? 달면 그러겠죠? 삭발 안 하십니까? 팬티빠랑에 그거 언제 공약시키십니까? 그거는 풍기문란체로 잡혀갈 수 있는 이제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자, 그렇다. 안 나왔어요. 어쨌든 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 다음 아, 큰일 났네. 이제 함부로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어. 개항기입니다. 위정척사 운동이 나왔어요. 개념 강의 시간에만 말씀드렸고 압축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정척사 운동이 생각보다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개화파랑 위정척사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그 부분들에서 이제 영남만인소 이런 것들로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가보개혁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보개혁. 그리고 헤이그 특사 총 3문제가 나왔죠. 어쨌든 문제가 나오는 그 주제 3개는 똑같아. 봐봐. 개항기는 제가 3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흥선대원군부터 갑신전문 이후에 거문도 사건과 중립화까지 동학노민운동부터 그 러일전쟁 전까지 러일전쟁부터 국검피타의 과정까지 위정척사운동 갑신전문 이후의 모습까지 볼 수 있죠.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주제는 세 가지로 나눠서 나온 게 맞습니다. 근데 잘 나오던 주제가 아니고 이제 위정척사운동이 나왔죠. 뭐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은 다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일제강점이 총 4문제 나옵니다. 볼게요. 1910년대 일제의 통치미 수탈 무조건 나온다 말씀드리죠. 나왔습니다. 형평운동 1920년대 형평운동 듣자마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보다 백정에 대한 모습이 떠오르셔야 되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조선화학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조선화학회 사건 또는 그 당시에 이제 민족문화수호운동이라고 하는 그 신채훈 선생님과 박은식 선생님 이렇게 주제를 잡아드렸었는데 이렇게 나왔네요. 총 4문제가 나왔고요. 현대사 3문제 나오겠죠. 7.4 남북공동생명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거 시기 물어보는 문제 다음 50총선거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6월 민주항쟁 3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보세요. 현대사 3파트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정부 수립과정 1문제 민주주의 발전 1문제 통일을 위한 노력 1문제 정부 수립과정 1문제 민주주의 발전 1문제 통일을 위한 노력 1문제 주제는 똑같은데 뭐가 나올지 그 안에서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총 20문제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이 받으신 점수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물론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이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하자니 시간이 아깝고 안 하자니 불안하고 그런데 이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평가원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공부를 하셔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과 이제 그래도 아직 한국사는 급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분들은 나뉘겠죠. 자 1등급 이상으로 받으셔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1등급을 찍고 계신 분들은 그냥 하던 대로 꾸준하게 복습하시면 됩니다. 시험 보기 직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서브노트라든가 어떤 책이 있으면 그런 걸 한번 쭉 훑어보면서 아 이런 게 있었지 맞아 까먹을 뻔했네 라면서 시험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등급이 좀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이번에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좀 낯설게 보였던 주제라든가 키워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씩은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개념서를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 그 개념서를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내용들은 아마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정리 한번 하시고요. 압축 강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완전 지역적인 것까지 다루진 않지만 최소한 압축 강의만 들어도 충분히 2, 3등급 받을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압축 강의가 총 9개 강의로 들어가 있으니까 올해 이제 다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압축 강의를 좀 추천을 드리고 3등급 아래로 내려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사가 큰일 났다라고 해서 좀 불안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제 여름방학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한국사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식사하실 때나 아니면 집에 왔다 갔다 하실 때나 이렇게 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개념 강의를 좀 재미있게 그냥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냥 흘려 듣듯이 들으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굉장히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너무 집중해서 듣는 것도 좋은데 시간을 따로 빼기 어렵다라면 그런 개념 강의를 좀 식사하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 커리큘럼이에요. 끝났죠? 압축 강의 했습니다. 자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사 문제풀이의 효용성 때문에 이걸 좀 간단하게 좀 줄여가지고 좀 압축해서 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는 그 무렵에 3시간 파이널이 나올 겁니다. 3시간 만에 이제 파이널을 하는데 보시면은 개념 강좌 요만큼 압축 그리고 점점 줄여서 파이널은 딱 3시간 작년도 제가 이제 한국사 강의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이제 호응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아 물론 개념 강좌가 썰이 많아서 재미있게 했는데 3시간 파이널도 아이들이 좀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3시간 파이널을 보시면서 마지막에 벼락치기 하시는 분들 또는 정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이제 제 커리큘럼을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시험은 끝났습니다. 그쵸? 고생이 정말 정말 많으셨고요. 이 끝난 시험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쵸? 앞으로가 더 중요한 시기니까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아 1, 2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나 이거밖에 안 되나? 아 어떡하지? 때려쳐야 되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1, 2월 달부터 공부한 게 만약에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잘못됐을까? 내가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를 분석하시고 아 그럼 앞으로 남은 시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로 받아들이시는 게 그러라고 있는 게 모의고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피드백을 받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죽지 마시고요. 어깨 이렇게 수그리지 마시고요. 고개 숙이는 거 별로입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파이팅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언제나 긍정힘 가득담사 응원할 테니 혹시나 너무너무 어렵다.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다. 찾아오세요. 제가 긍정힘 마구마구 드리겠습니다. 이상 한국사 총평 마치면서 저는 해설 강의에서 기다릴게요. 고맙습니다.